41. 제빵 시 사용하는 이스트의 주요 기능과 거리가 먼 것은 1. 산소 발생 2. 팽창작용 3. 향미부여 4. 발효조절 정답은 1. 산소 발생 42. 영구적 경수를 사용 시 취해야 할 조치로 틀린 것은 1. 소금 증가 2. 효소 강화 3. 이스트 증가 4. 광물질 이스트푸드의 감소 정답은 1. 소금 증가 43. 반죽 조절제와 이스트의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는 것은 1. 이스트 2. 제빵용 이스트푸드 3. 영양 강화제 4. 펜토산 정답은 2. 제빵용 이스트푸드 44. 메가에는 아밀라아제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식혜나 메가요 또는 맥주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이 같은 메가를 만드는데 주로 사용되는 공유는 1. 보리 2. 쌀 3. 밀 4. 콩 정답은 1. 보리 45. 유지의 가소성을 주는 지방 결정체는 자연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다음 중 융점이 가장 높은 형태는 1. 알파형 2. 베타형 3. 베타프라임형 4. 감마형 정답은 2. 베타형 46. 필수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은 1. 달걀 2. 식물성 유지 3. 마가린 4. 버터 정답은 2. 식물성 유지 47. 유당이 가수분해되면 무엇이 생성되는가 1. 과당포도당 2. 포도당 메가당 3. 과당 갈락토오스 4. 갈락토오스 포도당 정답은 4. 갈락토오스 포도당 48. 다은중 연결이 잘못된 것은 1. 남백알부민 2. 밀글리아딘 3. 옥수수 제인 4. 혈액케라틴 정답은 4. 혈액케라틴 49. 무기질의 영양산 기능이 아닌 것은 1. 우리 몸의 경조직 성분이다 2. 열량을 내는 열량급원이다 3. 효소의 기능을 촉진시킨다 4. 세포 간의 삼투와 평형유지 작용을 한다 정답은 2. 열량을 내는 열량급원이다 50. 열량 섭취량을 2500kcal 내외로 했을 때 이상적인 일일 지방 섭취량은 1. 약 10에서 20g 2. 약 40에서 50g 3. 약 70에서 80g 4. 약 90에서 100g 정답은 2. 약 40에서 50g 51. 다음 세균 중 부패세균이 아닌 것은 1. 어휘니아균 2. 슈도모나스균 3. 고초균 4. 티포이드균 정답은 4. 티포이드균 52. 아플라톡신을 생산하는 미생물은 1. 효모 2. 세균 3. 바이러스 4. 곰팡이 정답은 4. 곰팡이 53. 다음 중 경구 전염병이 아닌 것은 1. 콜레라 2. 이질 3. 발진티푸스 4. 유행성 간염 정답은 3. 발진티푸스 54. 이타이 이타이 병의 원인 물질은 1. 수은 2. 납 3. 비소 4. 카드뮴 정답은 4. 카드뮴 55. 정제가 불충분한 면신료에 들어 있을 수 있는 독성분은 1. 듀린 2. 태물인 3. 고시폴 4. 브레큰펀톡신 정답은 3. 고시폴 56. 과산화수소의 주사용 목적은 1. 보존료 2. 표백제 3. 살균료 4. 산화방지제 정답은 2. 표백제 57. 결액의 특히 중요한 감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1. 토끼고기 2. 양고기 3. 돼지고기 4. 불안전 살균우유 정답은 4. 불안전 살균우유 58. 식중독 발생 시의 조치사항 중 잘못된 것은 1. 환자의 상태를 메모한다 2. 보건소에 신고한다 3. 식중독 의심이 있는 환자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한다 4. 먹던 음식물은 전부 버린다 정답은 4. 먹던 음식물은 전부 버린다 59. 세균의 오염 경로가 될 수 없는 환경은 1.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의 세척수나 음료수 2.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 냉동 보관 중인 식품 3. 어항이나 폭우 주변에서 잡은 물고기 4. 분유 처리가 미비한 농촌 지역의 채소나 열매 정답은 2. 습도가 낮은 지역에서 냉동 보관 중인 식품 60. 식품 첨가물의 규격과 사용 기준은 누가 지정하는가 1.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2. 국립보건원장 3. 시도보건연구소장 4. 식음보건소장 정답은 1. 식품의약품 안전청장